안녕하세요. 팟캐티비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가 19일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이미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나왔고 인베스코와 발키리 등에서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가격 상승에 대해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더 쉽게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1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요네스 뉴욕증권거래소 거래상품총괄은 뉴욕타임즈에 이번 프로세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흥미로운 단계지만 마지막 단계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추후 다른 가상자산 연계 ETF 상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소넨샤인 CEO가 CNBC의 스쿼크박스쇼에 출연해 증권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다음 산업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밝히면서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이 생태계에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그것에 의해 비트코인 ETF가 규제될 것이라는 사실에 상당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유사한 이더리움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습니다.